식산의 콩나물 국밥집 맛집입니다 자 들어가시죠 여기는 콩나물 밥이 별도 주문을 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나와 깔끔하게 나오네 네? 깔끔해 이렇게 해서 먹는 건가요? 응 밥이 바로 나와요 밥이 좀 들어있구나 계란은 그냥 찌고 깨서 계란을 풀어가지고 주네요 계란은 콩나물 안 넣으면 뭐라도 되나? 콩나물 조금 안 넣어도 돼요 드셔보세요 간이 잘 되어있어요 간이 잘 되어있어요 본문 간이 너무 흰색이 튀엔네요 충전 어때요? 맛있어 맛있어 이게 뜨겁기도 적당해서 먹기 편해요 먹기 편해요 먹기 편하고 깍두기는 폭 섞여져서 유산균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속을 편안하게 해집니다 구글 평점이 리비수가 299개 그다음에 평점이 4.4 맛집 맛집네 맛집 맛집네